네, 오늘의 시그널은 농술라라고 불리는 대동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끝이 없고 푸틴이 무슨 총공세를 펼치며 유럽의 경기 침체가 오고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겨울철에 와가지고 다 단수를 하고 절전을 하고 이런다고 했는데 지금 유럽의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신고가입니다. 프랑스는 신고가예요. 역사상 신고가. 지금 이런 상황은 우리가 언론에서 뉴스에서 보는 얘기랑 전혀 다르게 펼쳐지기 때문에 뭔가 지금 항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각성을 해야 된다는 지금 계기로 받아들여야겠죠. 지금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디어, 캐터필러 이런 농기계 기계 회사들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디어, 캐터필러 저렇게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 상장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그러면 경기가 좋아질 것도 예상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냥 어거지로 올려가지고 역사상 신고가를 가짜로 만들었을까? 그 확률이 있을까요? 아니면 경기 침체라는 언론의 뉴스랑은 전혀 반대로 경기는 이미 회복될 그 가능성 때문에 주가는 미리 역사상 신고가를 가고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그거를 잘 생각해봐야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아예 그냥 거기다 걸릴 수 있으면 깔때기에다가 걸러가지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뉴스를 봐도 좋은데 깔때기에다가 걸릴 수가 없으면 그냥 뉴스를 아예 안 보는 게 좋아요. 그 뉴스는 그냥 저 연애 뉴스 보는 게 좋아요. 누구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거 보는 게 좋아요. 지금 이 디어랑 일단 캐터필러가 역사상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대동이나 TYM의 시장도 당연히 좋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죠. 물론 대동이나 TYM이 처해 있는 이 기업의 점유율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를 하려면 일단 그거는 깔고 가셔야 돼요. 아까도 KLA가 90% 차지하고 있는데 엑스틴이 5%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시장에서 90대 오면 누구를 당연히 택해야겠습니까? 90%를 택해야겠죠. 근데 지금 그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면 그럼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려면 그래도 좋은 쪽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점유율이 적으니까 당연히 파이를 먹는 것도 적겠죠. 그거를 미리 깔고 가는데 그러면 그래도 되는 데를 해야지 5%는 똑같은데 아예 안 되는 데서 5%를 하면 더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부분, 농기계 부분은 지금 시장 성장과 실적의 회복이 저 디어의 부분에서 확인이 된 거고 그다음에 유럽 쪽, 유럽 쪽의 주가를 보면 확인이 된 거죠. 유럽 쪽에서 만약에 전부 다 지금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죽었다고 하면 유럽 증시가 갈 리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음모론이라면 유럽 증시 자체를 그러면 어떤 검은 손이 올렸나요? 증시를 그 정도로 흔들 수 있는 워렌 버핏도 못 흔듭니다. 돈이 안 돼요. 그래서 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 2021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이 24% 성장했고 영업이익이 122% 성장했습니다. 작년에 매출 1조를 돌파했는데 계속 이어갔고요. 이제 1조 5천억에 가까워졌어요, 매출이. 1조 4,637억 원입니다. 지금 1조 5천억 원을 이번에 돌팔하겠죠. 지금 작년 말에 140마력대 AHX 트랙터를 북미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원래 대동과 TIM이 잘 됐던 것이 북미의 소형 트랙터 60마력, 그러니까 60마리의 힘, 이거 이하급이었거든요. 여기서 시장 점유율 8%에서 9%인데 5위에서 4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대동이. 그런데 지금 140마력대면 그거의 2배죠. 그러니까 중대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대형도 노리겠다는 건데 중대형은 그러면 미국의 정원 딸린 집에서 쓰는 게 아니죠. 정원 딸린 집에서 쓰는 합의파마들한테 댔다가 이제 중대형으로 이 영농을 하는 사람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에 로봇주가 워낙에 뜨거웠다가 조금 쉬고 있는데 2차전지주가 떠버리니까. 한국로봇융합연구원하고 대동하고 서울 서초구에 대동서울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동 KIR호, 그게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에요. 로보틱스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농업도 로봇이죠. 농촌에 너무 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가 로봇이 더 필요하죠. 2025년까지 농작물 자율 운반을 위한 추종 로봇을 만들 건데요. 파종하고 수확, 농작물 전 주기에 활용 가능한 전동형 로봇 관리기 그리고 실내용 배송 로봇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결국 로봇하고 인공지능이 농촌에까지 들어오는데 대동이 그쪽에서 굉장히 기술력을 소프트웨어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되고 하드웨어는 대동이 되는. 이 로봇의 농촌의 융합, 이쪽 부분에서도 굉장히 선구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굉장히 대동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기계와 로봇 개발이 시너지를 효과를 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대동아라파고요.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변동성 보시면 심하죠. 그냥 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과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 있고 굉장히 시달림이 심하다 심하다는 걸 위아래 꼬리가 긴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털 같지 않아요? 마치 후가위도 털개처럼 털이 굉장히 긴데 이거는 변동성이 심했기 때문에 고점 저점이 높아서 변동성이 심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동 평균선을 봐도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20개월 선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2022년도 9월에도 급락을 했다가 바로 10월에 급등을 해버리니까 여기 잘 보시면 봉은 20개월 선을 깼지만 5개월 이동 평균선을 위에서 돌려버렸죠. 이게 지금 장군봉군도 바로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봉은 깼어도 이동 평균선은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안정적인 모습을 디어나 캣터필어처럼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 모습이 어쨌든 간에 추세를 따라가는 모습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추세를 따라가는 모습. 연봉으로 보면 그래도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일봉 주봉 얼봉으로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하지만 지저분한 창문이 막 파여서 지저분한 것도 멀리서 보잖아요. 창문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 멀리서 보면 어쨌든 창문이 똑같기만 하면 돼요. 잘 나가는 어떤 그 멋있는 집에 창문이랑 똑같기만 하면 된다고요. 멀리서 보면 장기적인 추세는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지저분하더라도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어쨌든 외국 회사랑 같이 괴를 하고 있다. 거기서 일단 장기적인 안정성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 1만 4천 원이 돌파되면 1만 6천 원, 1만 8천 원까지 1, 2차 목표 주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농술라라고 불리고 있는 대동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